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았습니다.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여우사밭을 낳고 여우사밭은 요람을 낳았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았습니다. 이수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룻바벨을 낳았습니다. 수룻바벨은 아비호스를 낳고 아비호스는 엘리야김을 낳았습니다.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습니다.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습니다.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를은 마딴을 낳았습니다. 마딴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